안녕하세요. 진짜 살길입니다. 마빈포도 목사님의 사후 체험, 청구감증. 어느 날 캐비넷 제조공장에서 일을 하던 마비는 심한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켜 라브라 병원의 응급실에 입원하였고 그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여 유도가였습니다. 마비는 죽음의 그림자가 서서히 다가옴을 느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달라붙어 그의 가슴에 EKG 기계들을 연결하고 인공호흡을 하며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환자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두 시간을 넘기지 못할지도 모르고요 하는 의사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갑자기 심장 모니터에서 가늘게 들려오던 심장 뛰는 소리가 삐 하고 고정되었습니다. 순간 암흑이 덮쳐왔습니다. 그러나 이 암흑을 뚫고 자신이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병실과 육지를 아래에 두고 떠오른 자신은 이때 마치 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안으로 황급히 걸어 들어가는 랄프 얼구슨 목사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멜로디랜드 교회의 단임 목사인 올커스는 그의 사무실에서 주의술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성령님으로부터 라하보라 종합병원으로 가서 마비를 위해 기도하라는 지시를 받고 즉시 순정하여 중환자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얼구슨 목사님이 병원에 당도할 때는 마비는 그의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와 병실 천정을 통과해 45도 각도로 북쪽 방향을 향해 로켓처럼 빠른 속력으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마비는 순식간에 캄캄한 우주 공간을 지나 북쪽 방향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천국 도성을 향해 갔습니다. 마침내 마빈의 영혼은 그 육체를 병원 침대에 두고 멀리 저 세상으로 간 것입니다. 마비는 찬란하게 빛나는 밝은 빛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빛의 강체로 인하여 눈이 부셔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빛에 가까이 접근하자 그 빛의 포근이 감싸이면서 찬란하고도 장대한 천국 도성을 내려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국의 도성은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성각은 진귀한 보석과 벽옥으로 무지개 색깔을 바라면서 끝없이 펼쳐져 있었고 강면마다 일정한 간격으로 세 개의 진주문들이 아름답고 둥근 거대한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직경은 백마일도 더 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그림자가 존재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보자로부터의 찬란한 광채가 온 성에 가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처음 그 광경을 보고 천국의 화려함 뿐만 아니라 그 규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성원 높이를 포함해서 각 방향으로 1500마일 정도 뻗어 있었는데 수억의 인구를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가 좀 더 가까이 갔을 때 이로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것들이 진주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도로를 따라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집들이 줄지어 지어져 있었습니다. 천국은 여러 층으로 되어 있으며 위의 층으로 올라갈수록 더욱 장려하고 영광스러웠는데 영혼들은 각자의 영적 상태에 따라 다른 층에 거하게 되며 광채와 영광의 밝기도 다릅니다. 이것은 아마도 천국에서 받게 되는 각자의 상급과도 관계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천성의 영역은 얼마 되는지 그 성을 전체적으로 본 사람은 없으며 영의 시각으로도 그 성을 보는 것이 제한되어 있어 그곳의 신비는 사실상 비밀로 되어 있습니다. 천국에서도 가장 장대하고 화려함의 극치를 이루는 것은 역시 천국 중심에 자리 잡은 하나님의 거대한 보자는 희귀한 보석으로 붉은 빛과 노랑빛을 띄고 있었는데 마치 거대한 멸루관이 빛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국의 모든 것을 비추는 찬란한 빛은 이 보자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발산되며 그 빛으로 인하여 천국은 어둡고 그늘진 구석이라곤 찾아볼 수 없습니다. 보자 주위는 찬란하게 빛나는 광명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보자는 희고 빛난 정결한 불꽃 가운데 있으며 보자 위에는 오색 찬란한 장엄한 무지개가 둥근 아치 모양으로 둘러 있어서 보자를 더욱 영화롭게 했습니다. 또한 보자 앞에는 맑고 투명한 금빛 유리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위에서는 수백만의 천군 천사 송도들이 춤을 추며 넘치는 기쁨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배하는 소리는 마치 큰 천둥 소리 같기도 하고 수백 개의 파도가 멀리 해안에서 부서지는 것처럼 온 송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천국에는 경의적인 여러 가지 사물이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신비한 것의 하나가 빛, 광명입니다. 천국의 모든 사람과 천사에게 무지개 빛깔의 후광이 둘러싸여 있으므로 인간의 눈으로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났습니다. 각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 후광은 그 사람을 티없는 희고 빛난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빛깔이 아름다운 채색옷을 입은 것처럼 보입니다. 천송 위층에 사는 사람은 가장 밝은 후광으로 빛나며 그들의 영광이 옷을 입은 것처럼 찬란하므로 하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하층에 속한 영들이 위층을 방문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보다 큰 영광의 광채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를 갖추거나 얼굴을 가려야 합니다. 아마도 이것은 상급의 정도를 부분적이나마 설명해주는 것일 것입니다. 말을 할 때도 생각과 생각이 상대방에게 즉각 전화해지기 때문에 마음속에 거짓이나 비밀을 감추어둘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한가하게 거닐 수도 있고 조깅을 할 수도 있으며 공중을 표류하는가 하면 금수레를 타거나 또는 생각의 초스피드로 원하는 곳에 즉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결코 한급해하거나 또는 게으름을 피우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이 지나도 천국의 극히 적은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도 천국의 그 장대함과 차원을 다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마비는 보좌에 접근하면서 그 위에 앉으시니가 직감적으로 예수님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가장 인자한 분의 표정임을 알았는데 게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잠시 본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 론 팍스는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천국의 찬란한 금빛 속에 계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끌어당기는 그분의 모습에서 거룩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의복은 희고 반짝거렸는데 거기에는 금과 은처럼 빛나는 작고 밝은 아주 정밀한 보석들이 수없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분의 허리에는 널찍한 황금띠가 있었으며 그 옷의 상부는 눈처럼 희고 빛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얼굴은 내가 어떻게 주님의 얼굴을 묘사할 수 있겠는가 어쨌든 그분은 강한 인상을 풍기고 계셨는데 영혼이 늙지 않는 영혼성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는 비치는 빛 속에서 황금빛으로 보였는데 그분의 머리 색깔은 단적으로 말하기가 곤란한 것은 천국의 그 빛이 지니고 있는 다양한 색조에 따라 그것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입술에는 미소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눈, 인간의 어떤 말로 그것을 표현할 수 있단 말인가 그분의 눈이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분의 거룩한 사랑이 거기서 내 눈 속으로 흘러들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분의 눈은 사랑으로 충만했으며 영광스러운 진리가 내 영혼을 흠뻑 적셔주었습니다. 그 순간 나의 주님이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알았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마비는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는데 너무 눈부신 광채 때문에 예수님의 얼굴 모습을 분명히 바라볼 수는 없었지만 결국 나는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었구나 하는 안도감과 소속감을 비로소 느끼게 되어 그분의 발 앞에 경비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마비는 영광스러운 보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 마치 천국에는 마비는 혼자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모든 관심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주님, 하늘과 땅에는 주님의 관심을 필요로 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저에게만 온 관심을 쏟아주십니까? 내 아들아, 너는 내가 온 우주를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느냐? 주님의 대답이 번개처럼 그 마음에 스쳐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는 많은 질문이 나왔습니다. 주님, 나는 이곳 천국에서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내 생에 일어날 일에 관하여 사람들이 나에게 말해준 그 애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내가 알아서 저리한다. 여전히 사랑에 찬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 있으므로 주님의 종들은 거짓 애원자가 되는 셈이 아닙니까? 그리고 35년 동안이나 응답되지 않는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동전의 많은 애원자들로부터 장래의 세계적 부흥사가 될 것을 애원받았습니다. 그는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금 죽어서 주님 앞에 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비는 주님의 인자한 대답에도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알겠다는 뜻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나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 모든 것은 나의 애정과 계획 속에 있다. 현재 너와의 만남도 내가 이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것에 와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애원들은 어떻게 성취될 수 있단 말입니까? 너는 그 방법에 대해서 아직 알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 마지막 때의 큰 영적풍이 일어날 것이라고 어떤 사람들은 애원하고 있는데 그 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나의 교회의 성도들을 주관하고 있다. 앞으로 내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게 될 나의 능력은 지금까지 인간들에게 보여지지 않은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내가 내 교회를 위해서 재림하기 전에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많이 보살필 것이다. 이때 예수께서 마빈에게 가르쳐준 비밀들은 아직 많은 부분이 때가 되기 전에는 발표될 수 없으며 심지어 그의 부인에게까지도 발산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고 교회들이 서로 교파를 초월하여 화합하게 되고 세상의 부가 교회로 모이게 되며 교회가 세상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또한 나타나지 않았던 주님의 권능이 역사하게 된다는 언지를 주셨습니다. 인간의 조상 아담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그가 타락하기 전에는 지혜와 능력이 뛰어나 만모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금단의 선악과를 따먹고 사탄과 연합하여 사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악이 성행하는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항이나 시죠. 나폴레옹 히틀러 같은 정복자들이 일어나 일시적으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그들의 권력은 결국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말 구의에서 태어나 사랑으로 정복자가 된 예수의 왕국은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전 세계를 향하여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왕도 그처럼 많은 영역을 정복하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군병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받은 모든 힘을 아직도 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거듭난 각 사람의 영혼 속에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가졌던 능력과 지배력이 잠재해 있는데 세상의 마지막 때의 하나님은 이 힘, 능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합니다. 아담의 능력이 회복되면 병든 육체를 고치고 절단된 파리나 다리를 온 상태로 만들며 창조적인 기적을 행사하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또 다른 기적들이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며 크리스찬들이 사회와 정보를 지도하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여 이사야 61장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을 들은 마비는 갑자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금빛 유리바다를 통하여 지상에 있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자신의 육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거대한 망원 렌즈를 통하여 그 병원의 중환자실을 확대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 병원은 지붕이 없는 것처럼 내부의 건물 구조가 투시되었는데 병원 직원들은 급하게 복도를 왔다 갔다면서 환자들을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두 간호원이 이미 호흡이 끊겨진 자신의 육체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었고 또 다른 간호원은 급한 나머지 의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광경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문득 그 시선은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병원 중환자실로 들어가는 올커슨 목사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중환자실 문을 놓고 하면서 간호원이 열어주는 문을 따라 생명이 없는 그의 육체 옆으로 다가와 이미 축 늘어진 자신의 팔을 쳐들고 예수의 권세로 명하노니 사망하 이제 죽음의 권세를 풀고 놓아 줄지어다 명하노니 마빈의 영혼 너의 몸으로 돌아올지어다 떠나간 그의 영혼이 다시 육체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순간 마빈은 그의 기도가 그를 자석처럼 지상으로 강하게 잡아당기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영광 중에 있으면서 지상으로 다시 내려간다는 것은 지상에서 좌절과 실패만을 경험한 마빈으로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당혹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마빈은 주님 나는 주님 앞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상에서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주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알아두거라 나는 지금까지 어떠한 싸움에도 패배해 본 적이 없느니라 아주 작은 일에서도 말이다. 주께서 용기를 주셨습니다. 나는 주님의 대답을 듣자 나에 대한 애연과 응답되지 않는 기도가 생각났습니다. 이번에는 그 기도와 애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그렇다 내 아들아. 나는 그동안 이 사명을 위해 너를 연단하고 준비해왔다. 내가 지고 있는 짐과 기도는 내 의도가 아니라 내가 그것을 내 마음속에 심어 주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이곳까지 오게 한 것도 너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주님 제가 지상에 내려가면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내 아들아 나는 이미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나는 그동안 너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분의 말씀 가운데는 다소 꾸짖는 뜻한 감도 없지 않았습니다. 마비는 자신이 부끄러웠습니다. 주님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내 아들아 사명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이 영원한 내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있는 남은 자들과 합세하라. 내 사역에 기적이 따를 것이다. 월컷은 목사의 기도가 다시 강하게 마빈을 자기 육체로 끌어당기는 것 같았습니다. 마비는 순식간에 별들의 세계를 통과하여 가벼운 진동과 함께 육체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비는 자기 영이 육체에 부딪히는 순간 차가움을 느꼈습니다. 내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본 간호원과 월컷은 목사는 너무 기쁜 나머지 하나님을 찬양했고 흥분한 간호원은 어쩔 줄을 몰라했습니다. 심장 모니터에서 심장 뛰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고 모든 기관들도 정상적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3, 4분만 산소가 중단되어도 인간 내의 치명적인 손상을 입게 되어 식물인간이 되고 마는데 마비는 내의 전혀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위해 기도해진 월컷은 목사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건강에 회복되자 마빈에게는 주님이 약속한 대로 세계 성교의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 후 전 세계에 걸친 수천번의 집회를 하는 동안 단 한 번의 집회도 하나님께서 신의의 기적과 성령 세례를 베푸시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세계 구석구석에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암, 종양 등의 각종 질병에서 고침을 받고 부러진 팔다리가 회복되는가 하면 장님이 눈을 뜨고 벙어리가 마르라며 마약, 중독자와 악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해방되는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마빈포드의 목사님의 사후체험 천국 간증이었습니다.